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분해법의 2탄 영상으로써 스터디를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원래 하늘색 글씨 썸네일의 1탄 영상에서는 이러한 분수식을 부분분수분해법으로 분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분분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를 s-3분의 a 플러스 s-1분의 b 플러스 s제곱분의 s제곱분의 분자는 어떻게 설정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는 1차식으로 한차수 낮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원래 1탄 영상에서 공개 댓글로 써드린 부분에 있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일단 구성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한번 구해볼게요. a와 b 그리고 d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1편에서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양변에 s-3을 곱하면 되니까 양변에 s-3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우변은 이렇게 되고요. 3 대입하면 이렇게 날라가고 지금 이 설명이 이해 안되시면 1편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플러스 변환의 재생목록에 꼭 참고를 부탁드려요. 그 영상 아마 참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최대한 생략할게요. 왼쪽에는 s는 3을 대입하니까 3, 3. 그래서 2 곱하기 9분의 6이니까 18분의 6이니까 a는 3분의 1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b를 s-2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s는 1 대입하면 날라가고 왼쪽에는 s는 1, 1 대입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 즉, 뭐가 되죠? b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중요한 건 c와 d죠. c와 d가 중요한데 d는 양변에 s제곱을 곱하고 s는 0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원래 헤비사이드 분모세 분해법으로 해주려면 s를 곱해서 s는 0 대입하면 분모가 발산하니까 불능이니까 s제곱을 곱해줘야 된다는 건 감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s제곱을 곱해주고 s는 0을 대입하면 d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아? c를 못 구하네. c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구하면 어차피 문제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할 때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할 수도 없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s제곱 분의 c, s, d를 일단은 s제곱 분의 c, s제곱 분의 d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제곱을 양변에 꼽했을 때 맨 밑에 식이 되고요. 그죠? 일부러 비교한다고 동시에 써 놓은 겁니다. 그러면 s는 0을 양변에 대입하면 이제 이건 날라갈 거고 왼쪽도 s는 0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그죠? d는 e가 되죠. 맨 위에 써드린 것처럼 맨 위에 써드렸죠. d는 e라고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것은 d가 아니라 c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맨 밑에 식에서 오른쪽에 s분의 c 곱하기 s제곱을 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c, s 플러스 d로 고쳐줍시다. 고쳐주면 이제 미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미분을 이용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맨 밑에 오른쪽 시계 맨 밑에 식에서 우변이 c, s 플러스 d로 끝나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 두 항을 s-3분의 a 곱하기 s제곱 플러스 s-1분의 b 곱하기 s제곱 이 항들을 무시만 가능하다면 0으로 취급만 가능하다면 오른쪽에 c, s 플러스 d를 s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c만 남으니까 d는 0 되고 c, s 는 s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c, s 는 c가 되죠. 그렇죠. c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c가 되는 것처럼 c, s를 s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c가 남으니까 결국에는 c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좌변이 그러니까 좌변도 한 번 s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s는 0을 대입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0을 대입하면 그게 왜 그러는지는 제가 공개 댓글로 써 드릴게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영상이 루즈해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공개 댓글로 꼭 써 드릴 테니까 그걸 꼭 참고 부탁드려요.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s는 0을 대입하면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을 대입하면 이거는 무조건 날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변에는 c만 남고 구하고자 하는 그 상수만 남고 좌변은 이렇게 s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준 뒤 s를 뭘 대입해주면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s-3 곱하기 s-1 6을 한 번 미분해주고 s는 0 대입하면 c가 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되시죠? c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s-3 곱하기 s-1 6을 한 번 미분하면 일단 미분하기 위해서 이걸 고쳐줍시다. 그러면 s제곱-4s 플러스 3분의 6으로 분모를 전개해준 뒤에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고교과적 기초니까 혹시 미분법 과정이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0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망의 c를 구할 수 있네요. 0을 대입하면 0 0 0 이니까 분모는 9고 3의 제곱이니까 9고 9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는 24 9분의 24는 맨 위에 써드릴 것처럼 3분의 8이 되네요. 아, 결국에는 이 식은 c를 3분의 8로 구함으로써 완성시킬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끝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근데 이것까지 풀이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아, 제가 감히 숙제를 드리고 그건 감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더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 이거는 미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분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분해하면 되고 풀이법은 아까 s제곱 분의 1 그거 했을 때 s제곱으로 다 곱해줘서 s는 0 대입해준 것처럼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죠? 아시겠지만 s-3의 3제곱을 양변에 곱해준 뒤에 한 번씩 미분해줘서 s는 3을 대입해주면 b도 c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죠. 네, 이거는 아마 처음 하실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풀어보시고 댓글을 질문 주셔도 되고 안 푸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든 문제는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헤비사이드 2탄으로 마무리해보게 되었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제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니까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